예비 경선 프라이머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로 지명이 되다 보니까 헤리스 부통령의 능력이 검증이 안 됐다. 검사 출신이라는 거, 부통령을 했다는 거 말고 특별히 그럼 대통령의 자질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치열한 또는 구체적인 검증이 안 됐다.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0.1.8%, 3% 미만 오차범위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노동절 9월 초월을 지나봐야 알 건데 지금 또 헤리스한테 오는 비판들이 좀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 기자회견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기자회견은 안 했고. 그리고 또 토론도 사실 약간 회피하고 있는 게 있다. 지금 처음에 헤리스로 인헤리된 다음에, 넘어온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전혀 트럼프 캠페인 쪽도 준비를 못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추후에 보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토론을 제안하는데 사실 9월 4일 팍스 뉴스에서 하자.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당초 예정돼요. 원래는 당초 바이든하고 트럼프 둘이 하기로 한 게 이번에 9월 10일 날 ABC 토론인데 그것만 확정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9월 4일 팍스, 9월 10일 ABC, 그리고 9월 26일, 9월 25일인가요? 그때 MBC를 하자고 했는데 응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지금 또 말씀하셨던 교수님께서 아직까지 정책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제 날짜로 민주당 전당대회에 앞서서 정강정책이 나왔다고 발표했지만 그거는 잘못된 오버예요. 정확하게 보도해. 그거는 바이든 대통령 때 만들어놓은 걸 발표한 거라고 해요. 지금 헤리스 이름으로 나온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날짜로, 어제에 대한 신문을 봤더니 오늘 아침에 민주당 대북정책, 바이든 대통령과 똑같을 걸 이렇게 나왔어요. 연합뉴스나 이렇게 몇 개 언론에 나왔던데 그런데 그거는 헤리스 이름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바이든의 이름이요.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헤리스 대통령은 바이든 부동력은,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조금 더 진척시킬 거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럴 거다. 결국은 토론회가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대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론을 하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공격을 해야 될 거고 정책적인 부분에 답변을 잘 해내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정책적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못하거나 머뭇거리나 이렇게 되면 인지도나 지지도가 확 떨어질 수 있거든요. 토론회가 중요한 계기가 되겠네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교수님. 지금 또 공화당에서 그래도 희망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물론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지식이 짧지는 않겠지만 우리 헤리스 부통령은 캘리포니아 샌프라니아 근교의 검찰 출신에다가 캘리포니아 법무부 장관, 상원의원 잠깐 했었고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통령 후보 있잖아요. 부통령 후보, 민원수자 주지사. 맞아요. 팀 웰즈라고 하죠. 네. 웰즈. 웰즈. 그분도 사실은 예비군에서 근무를 했지만 그리고 선생님이셨어요. 풋볼 코치하다가 그래서 주지사로 된 거기 때문에 하나는 뭐냐면 경제 부분, 특히 지금 가장 미국 사람들이 투표할 때 항상 가장 끝까지 보는 거는 경제 이슈예요. 그리고 이민자 이슈, 국경 이슈, 경제 이슈 이걸로 넘어가서 토론이 넘어갈 때 그걸 대처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흔히 이쪽에서 희망을 갖고 민주당 쪽에서 조금 그래서 헤리스의 지금 공약을 일부로 늦추고 또 기자회견을 안 하는 이유는 대화를 자꾸 줄이는 거는 헤리스 대통령이 15분, 20분을 토론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이걸 비판도 받는데 너무 길게 해서 문제예요. 캠페인을 가면 혼자 말을 2시간, 3시간 해버리니까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캠페인 쪽에서 말을 줄여라 이제는 오히려 그런데 이분은 어쨌든 간에 끊임없이 말을 할 수 있는 끝까지의 많은 이야깃거리를 끊임없이 한다라는 거에서 조금 앞으로 토론이 굉장히 관심거리가 될 거다라는 의견입니다. 또 하나는 헤리스 같은 경우에 자메이카 흑인 아버지하고 인도 출신 어머니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위 이민자들, 아시아계, 한국도 포함됩니다만 이런 분들이 아니면 이제 남미에서 오신 분들, 이민자들 많으니까 이런 분들의 표심을 좀 끌어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던데 과연 헤리스 부통령이 엄마 아빠의 이민 경력이 이민자들의 표심을 끌어당기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본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미국은 이제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사실은 독립한 나라고 그런데 이민자 중에 백인들이 한 65%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히스패닉계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유권자가 한 15%, 16% 그리고 흑인들이 한 14% 그리고 아시안계, 지금 말씀하신 아시안계가 한 4% 정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안계인기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유권자도 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아시안계가 전체 보트에서는 큰 의미는 없지만 스윙스테이, 경합주에 있는 아시안계의 보링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났는데 특히 아시안계 중에서도 가장 많은 건 중국계입니다. 그리고 순서로 중국계, 인도계, 필리핀계, 베트남계, 그 다음에 한국계가 있어요. 우리는 한 110만 명, 260만 명의 재미교포가 있다고는 하지만 등록해서 유권자 등록한 게 110만 명 뿐이 안 돼요. 저도 매일같이 미주동포들한테 주장하는 게 유권자 등록해라. 그래야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권자 등록하고 또 우리의 맞는 정책 결정을 해주는 분들은 후원을 해라. 참여하라는 거예요. 정치 참여하라. 그게 우리 KPEC이 누누하게 교육하고 강조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러한 아시안계의 표심이 효과를 본 데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번 조지아에서 상원이 둘 다 조지아주에서 레드스테이트인데 거기에서 상원이 둘 다 존 어소프하고 라파엘 원옥이라는 두 사람 다 민주당이 된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 KPEC의 아틀란타 대표가 거기 주하원을 출마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시안계를 잘 조직한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서 전당될 때 이스라엘 한마스 전쟁 때문에 시위가 2만 명이나 붙어있고 그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완전히 1968년에 베트남 전쟁 때 그때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카고에서 열렸었는데 그때처럼 이게 폭력 시위로 바뀌고 또 과잉 진압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도 굉장히 곤란해질 텐데 지금 그런 것들이 왜 그럼 그게 가능하냐라는 걸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랍계 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잘 모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유대인 표가 있죠. 지금 유대인들하고 유대인들은 미국에 65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657백만 명. 그런데 현재 아랍계 표가 많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한 450만, 500만 명 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게 아랍계 인구가 어디에 몰려 살아. 그게 바로 미시간과 그 근교예요. 그래서 미시간이 그렇게 중요하게 떠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눈여겨봐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의원들이 그 지역구 근교에 있는 의원들, 회원의원들은 그 목소리를 무시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해리스에게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해리스를 별로 존중하지 않고 끔찍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심지어는 해리스가 미쳤다. 이런 얘기까지 발언을 했어요. 트럼프 입장에서 해리스를 그냥 만만하게 보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경쟁상도로서? 그 부분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은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은 이쪽 대통령으로 해서 표를 갉아먹는 거다. 그래서 오히려 며칠 전에 더 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가지는 열 가지를 나눴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지금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후보 해리스와 미래스 주지사 팀 월츠 팀 월츠예요? 팀 월츠 여기 한국말로 월츠라고 되어있어. 팀 월츠 팀 월츠 팀 월츠 팀 월츠 팀 월츠 팀 월츠 그분이 둘 다 사실은 경제 이슈 또 해리스 부통령은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께서 그런 분을 어쨌든 간에 인기가 없는데 그 당시 부통령으로 뽑았잖아요. 뽑아서 시켜놓은 게 있습니다. 국경 문제를 책임지라고 시켜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일반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국경 문제인데 지금 미국의 지난 2년간 2년인가요? 3년인가요? 한 1,500만 명의 불법 입력자들이 넘어왔다는 거예요. 하루에 어느 날은 중국 불법 입력자들도 2만 명씩 들어오고 중국에서요. 중국사람 남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런데 이 컨스프러시 시어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게 일부로 들여왔다 라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이 책임자는 까말라 해리스 부통령이었는데 이분이 이걸 못해냈잖아요. 그러면 그 말들은 이분을 개인적인 개인적인 어떤 섹시티스적인 인종차별주의적인 그리고 또 여성 폄하주의적인 그런 말을 해서 점수를 오히려 까먹고 있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경제를 얘기하고 당신이 국경을 폐쇄를 못해서 책임자가 짜르라 그러는데 국경 정책 짜르 책임자가 지금 이렇게 형만으로 하는 건 당신이다.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그거를 본인 스스로 못 이겨서 선거를 일정 부분 더 나가야 될 선거를 조금 망치고 있다는 게 공화당 캠페인의 지금 우려입니다. 또 거꾸로 아까 말씀드린 헤리스 캠페인 쪽은 최대한 그런 정책 이슈들을 나중에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여론조사에 밀렸던 트럼프가 최근에 일론 머스크죠. 트위터 X라고 보통 얘기하죠. 트위터를 통해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한국 언론이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이제 그때 저도 신문을 보니까 주로 미국 민주당 쪽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거 150만 명뿐이 안 본 거 트위터? 트위터 아마 그건 생방송으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폄하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다시 올립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자기가 토론한 거를 10억 뷰를 받대요. 10억 뷰를 받다. 10억 뷰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런 부분하고 사실 더 나아가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 트럼프를 비판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본인이 운영하는 테슬라 차량이 사실 미국 IRA법에 의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주어진 7,500%의 보조금을 큰 혜택을 받는 해산민에도 불구하고 왜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공개적으로 들었을까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은 일단은 일론 머스크도 특이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테슬라라는 거를 넘어서 사실 지금 스페이스X라고 우주항공 로켓 쏘고 하잖아요. 더 큰 꿈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 거다. 더 큰 꿈을 갖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심을 사는데 더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발표를 하는데 집관하면 당장 7,500불 전기차 보조금을 안 주겠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참 특이한 분이긴 해요.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좀 기다려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변덕이 있고 뭐 어떻게 튈지 모른다고 얘기하지만 이분은 어떻게 보면 또 이분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분은 일관성이 있다 항상 라는 이야기도 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정책뿐만이 아니라 뭐 로그네이션으로 하는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 문제 여러 문제들도 그냥 일관성으로 있게 예약한다. 그런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